구호 한 번만 해도 될까요?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자 둘, 셋! 에펙소트 파이팅! 에이티즈의 랜덤 플레이댄스 3차 시도 음악 주세요! 야, 지금 나올 뻔했어 지금 자, 우영이 오, 좋아, 좋아, 잘한다 역시 역시 에이티즈 바로, 바로, 바로 바이브 자, 뿌리고, 뿌리고 야,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I'm so curious, yeah 야 I'm so curious, yeah 그렇지, 그렇지 글로리아 배... 글로리아 배속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자, 갑니다 갑니다 여상이 갑니다 여상이, 여상이 왜 어디 가 야, 여상이 왜, 멋있어 야, 이게 웬일이야, 어머 이게 웬일이야, 어머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자, 이제 엘록한 상태고요 화이팅, 화이팅 정실이 없어, 정실이 없어 얼굴 잘한다, 어 잘한다 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오, 잘한다, 잘한다 어, 잘한다, 잘한다 어, 잘한다,x3 정실이 없어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자, 흰 빠지반대, 성아 마지막 가야돼, 가야돼, 가야돼 와우 하나 더 봐라 오시아 하나 더 봐라 오시아 하나 더 ATZ 랜덤 플레이 댄스 스타크! 오시아 야 이거 진짜 정신이 없었어 야 지금 우영이 죽었어 우영이 괜찮아요? 지금 송아도 송아도 다루고 구였고 종우도 마찬가지로 다 지금 힘들어합니다 오늘이 이 랜덤 플레이 역사상 가장 난이도가 높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중간에 위기도 있었는데요 정말 멋지게 성공해준 ATZ를 위해 저희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와 맛있어 와 고기 족발 와 불종 뭐야 맛있겠다 와 편하게